남편 있음, 남친 못 사겨요? 가짜 부부. 그건 어떻게... 그리다의 식장. 버스 타고 갔죠? 보통 버스 타고 자기들 결혼식을 가진 않죠. 정상적인 부부는.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좀 웃기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저 혹시 손수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신부가 울 때 신랑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꼭 닦아줘야 한다. 아니, 제가 울기에는 왜 울어요?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지효 씨 예복 비용은 제가 절반 부담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더라고, 대화가. 그래도 저랑 다르게 웨딩 슈즈와 부켓값도 드셨으니 담달 월세에서 차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내가 알바하는 예식장 앞에서 내리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서 생각했지. 이 신랑 신부 뭐가 평범하진 않구나. 예를 들면, 계약 결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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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에 들어가게 두 분 한 장씩 사진 찍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서비스요? 그럼 해야죠. 다 있어 보세요, 얼른요. 그, 포즈를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보니까 다정한 컷이 하나도 없던데. 그랬나? 세인님, 다른 포즈 좀 취해보세요. 다른 포즈라 하면 뭐 뽀뽀라든지. 네? 네. 아니, 뭐 신부님 허리라도 안으시던지. 에이, 결혼 사진인데. 저게 뭐야, 빕니다. 저러면 나중에 누구누구 사진사 탓해요. 사진 볼 때마다. 두 분, 뭐라도 좀 포즈 취해보세요. 두 분 뭐라도 좀 서로 스킨쉽을 해보라고요. 오케이. 뭐가 순단처럼. 그죠? 그죠? 악스트 스킨쉽이니까. 저 찍습니다.